나아이는 배승윤에게 놀이 스펙 댄서로 지목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장르에 걸릿시를 적었는데 걸릿시 요소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입니다. 아님 프로필 보니까 부장르에 걸릿시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쓸 장르가 없어서 쓰신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되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르에게 지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어렵게 짜는데 또 아인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지 제 인생에 쓸머리를 그때 다 쓴 느낌 아인님 보셨어요 안무? 저요? 약간 허탈했어요 그래서 스킬을 다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테크닉적인 거를 많이 넣으셨는데 이제는 뭐 또 여기서 트로킹을 하면서 엄청 이제 하체를 이용한 이런 앞으로 동작도 넣으시고 뛰고 구르고 나르고 스킬들을 막 넣으시니까 오 쟤! 오마이 갓! 계속 이랬어요. 궁금한 게 이게 짜는 시간이랑 가르치는 시간에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일부 다 짰는데 좀 더 있다가 저 일부러 안 추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계속 제가 추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쏙쏙쏙쏙 빼드시지 않을까 일부러 더 막힌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그냥 휴식을 취하고 셀카를 찍으시고 제가 이제 볼까 봐 제가 미리 외울까 봐 엄청 전략가세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관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짜증나더라고요. 불안감이 정말 심했었어요. 그때는 이거는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개고픈 물태까지 해야겠다. 그냥 싸워보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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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오케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원심상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계처럼 몸에 익혀야 돼 진짜로 틀리면 안 되고 이게 나한테 몸에 착 맞지 않으니까 내가 더 연습해서 반복해서 그냥 맞게 억지로 낑겨 넣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진짜 2학물고 연습을 했어요. 사실 제 성에 난처죠. 전체적인 틀은 이제 잘 해주셨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소화를 잘하시진 않았다. 부장르라고 할 만큼 소질이 있나 진짜 그냥 불안함과 간절함 때문에 계속 그냥 연습했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부장르한테 지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1 2 3 4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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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팝을 주나요? 저는 다 팝을 줘요. 그래서 팝을 다 주셔야 돼. 편식을 했던 장르가 있다면 팝핑이었어서 안 돼요. 내가 팝핑을 안 와.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저 완전 그냥 오징어 될 거 같은데 하면 뚝딱이 같지 않아요?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아예 제가 카피를 100% 할 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다. 이게 착착인데 아 반동으로 근데 또 이제 모르니까 배워야죠. 그게 몸에 익숙치 않아도 어떻게든 배우고 어떻게든 춰야죠. 첫 번째 개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야이 너무 무난해 야이 너무 무난해 야이 너무 무난해 야 근데 곧잘 따라한다? 그러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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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딱 리허설 하자마자 중간에 생각이 안 나버려가지고 너무 어이없게 틀려버린 거예요 한 번 제가 짠 안무인데 제가 틀려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멘붕이 팡 터져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또 로고님은 또 잘 안 틀리시고 무대에 섰을 때는 에너지가 그냥 몸에서 나왔어요 오우 잘 따라하는데? 와 저걸 외운 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자 몰라 몰라 조심해야 돼 저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배틀러로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만 안무도 정말 잘하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컨트롤 하는 게 퀄리티가 아니라 어 레벨이 달라 잘 붙여드려야겠어요 제가 지목할 노 리스펙 댄서는 노태현씨입니다 제 앞에 계셨어요 노태현씨가 근데 이제 뭔가 특별한 장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나 노태현은 진에게 노 리스펙 댄서로 지목당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되셨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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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크럼프 신에서 수업을 하면 항상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언급이 계속 된다는 건... 레벨이 다르지. 수많은 대회들을 우승을 해오면서 상패는 사실 너무 많을 정도여서 아마 여기 붙여도 벽이 모자르지 않을까 저의 그런 높은 레벨이나 퀄리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구성을 해야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봤을 때 파포시켜도 안 돼. 하핀 라인 크럼프로 따야겠다, 그냥. 베네핏을 안 받은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그 생각을 오지게 해야지. 그리고 어제 내가 봤는데 바디 쓰는 거나 어깨 쓰는 거나 이런 건 잘 못하시더라고요. 약간 몸이 통짜야. 딱딱딱딱. 이건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되고 한 시간 안에 과연 배워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수준의 안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분 정도... 15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가보시죠. 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것도 약간 눈치썸 까지 걸고 smf모라힐 쿵쿵쿵 이렇게 됩니다. 내리고 하나, 둘, 셋인데 차다닥 차다닥 이렇게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헷갈리네. 아 이거 지금 외우기가 헷갈리네. 여기까지만 어우 헷갈려. 조금 더 쉽게 짰어야 되나? 몰랐어요. 못 따라올 줄 15분이 아니라 150분 넘은 것 같은데 저 혼자 연습하는 게 빠를 것 같더라고요. 좀 앉아서 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 춤 잘 추네. 태연아 너 15분 만에 따는 사람이었는데 아, 되네. 아, 틀렸어. 안 틀렸다. 아우! 예스! 당연히 이길 거니까 제가 이겨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잘하는 거를 정말 여기서 최세치를 보여줘야 되겠다. 여유로워. 여유로워. 누군요. 몽환 잘하시는데? 오, 잘하네. 잘 따라오는데? 신저가 강하시네. 수영 오, 부작업 렛츠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 조금 틀렸다 틀리셨더라고요 이제 딱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상황에 다 화가 났어요 아 조금 더 화가 났어요